아직 깨끗거림, 기침소리,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. 이런 증상들은 모두 기간지협착증의 신호입니다. 기간지협착증은 목줄에 의한 직접적인 압박이나 중공소기 오염 분실의 흡입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기간지가 정화진을 출하는데요. 기간지협착증은 척조라 성분만 꾸준히 섭취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. 저는 보호자분들께 이 제품 강력 추천드립니다. 우선 이 제품에는 프로폴리스 성분이 고함량으로 담겨있는데요. 프로폴리스는 재생능력이 매우 뛰어난 성분으로 단기간에 기간지 내감 탄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. 또 여기 보시면 오염물질 배출이 탁월한 브로멜 라인, 유근피가 흡리되어 있어서 기간지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. 저도 제 아이에게 매 급여할 만큼 검증된 성분입니다. 이제 감치하지 마시고 자식화면 출혈 후 아이들 호흡기 건강 확실히 챙겨주세요.